자네는 아무것도 못해 노른이 주인인 세상은 그들의 편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말이네. 내가 바로 그 천한 왕자다. 사업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. 손은 부릅뚜고 살아있을 겁니다. 그 놈을 잡을 때까지.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진짜 국법을 어긴 건 저들인데 왜 왔으면 안 되냐고요.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찬란한 등급 중. 드라마 해치는 CNTV와 함께. 역사는 드라마.